기아 타이거즈가 LG를 15대1로 제압하면서 5연패를 끊어냈습니다. 무엇보다 그동안 꽉 막혀있던 타선이 시원하게 열렸는데요. LG를 상대로 시원한 승리와 함께 상반기를 기분 좋게 마무리했습니다. 지난 경기 주요 장면입니다. 저도 대단히 우수하다는 얘기입니다. 단기타하고 좌측이 안타. 김기찬 돌아와서 홈으로 기아 타이거즈 선 7점. 야구를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지 사실은 잘 모르시거든요. 오늘 지금 넘어가세요. 홈런이에요. 배경환이 밀어때린 차구가 우익수 뒤로 완전히 담장 밖으로 넘어갔습니다. 한 점 달아나는 배경환의 솔로 홈런. 타력 이런 것들이 겸비가 되고 다시 한 번 당긴 타구. 좌익수. 또 넘어가나요. 또 넘어가요. 차구 포기. 탑장 넘어갑니다. 0타서 공론 배경환. 오늘 3타 중 경기. 자 정성훈이 당긴 타구인데 좌측 담장. 넘어갔어요. 맞는 순간 폴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솔로 홈런. 넘어갔어요. 자 이 번호가 당긴 타구. 넘어갔어요. 루카스 하로는 넘어갔어요. 홈런으로만 점수를 많이 뽑아내고 있습니다. 자 맞아줘야죠. 시도련의 때린 타구 유격수가 잡지 못하면서 한 점 더 뽑아내고 있는 기아타이버즈입니다. 타구를 보낼 수가 있거든요. 예 좀 힘을 많이. 아 이런 타구죠. 바로 이거죠.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. 정확합니다. 맞습니다. 여유를 가져야 되는데. 자 이번에는 얼마나 깨끗이 잘 때렸습니다. 제가 판단할 때는요. 자 심지어 위를 잘 들어 때리는데 아무도 잡을 수 없는 곳에 떨어집니다. 1루 기자 박기남 3루 걸어서 홈까지. 신종길 멈추지 않습니다. 3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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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루에서 세이브입니다. 우리 타점 3루 타 신종길. 자 이번에는 잘 때렸고요. 분명히 끝에 걸린 것 같은데 4중간에 떨어지면서 안 탑니다. 자 1명 그리고 2명 홈으로. 자 브레이핑 톡 기사용. 홈런입니다. 자 1스페지에 쭉쭉 따라가면서 석점 홈런을 뽑아냅니다. 3루 1 홈런 브레이핑. 자 오늘 마지막 경기 5연패에서 탈출하는. 이런 마지막 경기에서 원없이 원없이 지금 기아소를 화풀이로 하고 있네요. 공짜 마지막까지 보내주시는 분들이 사실 정말 감사합니다. 자 다시 한번 2루로 가는데 2루의 포스 아웃. 그리고 1루의 똑같은 포스. 정살로 오늘 경기를 깔끔하게 마무리 짓는 박경수 포스입니다. 조사 2루의 포스 아웃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